조국 사퇴 당시 조국 부부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가 요구한 대로 말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.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연대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작년 9월 4일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이러한 사실은 최 전 총장이 언론에 폭로하고 지난 3월 정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알려졌습니다.